대해서는 커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방송 직후에 최선 씨를 가끔 연락을 하고 또 다같이 모이는 회식 자리에서 몇 번 보긴 했지만 사실 저는 매일 봐야 되는 연애를 좀 해야 되는 편이라 현실적으로 얼마 안 있다가 혜선 씨가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 또한 차원으로 다시 내려가서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플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가끔씩 안 보고 물어본 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기에도 불구하고 현실 시점으로 감소를 한 건지는 조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연락은 연락 정도 아무 정도 물어보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오이도치 않게 또 원익 씨와 올린 영상이 지금 이슈가 되고 조금 오이도치 않게 좀 네, 는 예수결 XR 정진아 정진아